감사합니다. 아 저희 다음주에 공연인가요? 다음주에요? 네. 다음주 일요일에. 네 맞습니다. 다음주 일요일 똑같은 날이 이곳에서 6시부터 8시까지 공연이 있습니다. 다음주 일요일 그렇게 공연이고요. 아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. 저희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인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BJ 대상 시상식이라고 하죠. 제일 큰 아프리카TV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. BJ들이 모두 모이는. 거기에 축하합니다. 다이아나 이름으로 저희는.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연습 일정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버스킹이 어 조금 약간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버스킹을 응원해주고 12월 27일에 BJ들 다운 시상식에서 슈퍼부대 공연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거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1KC티 두 분의 다이아나였습니다. 지금까지 공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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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저희 사진찍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네 잠깐만 와주세요. 썸네일 각 잡아야 안정돼요. 아 네네네. 고백북 집이 이렇게 어디서 썸네일. 아 너네 약간 청춘처럼 이렇게. 이렇게 일어났어? 우리네 이렇게 딱. 어 약간 이렇게 옛날 우정사진 느낌. 자 썸네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